또 시작되셨는데 소개해주세요 선생님 아 여기 1년 됐어요 1년 돼가지고 제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 이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하니까 어 내 신 애기로 받아 줬어요 뭐 이제 세월도 많이 안됐고 이제 고작 이제 25밖에 안됐지만 세월이 얘도 나처럼 지금 대대로 만신이 내리는 집에 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부담을 내렸습니다 그랬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대구에 있어요 내가 잘 데리고 있으면서 잘 갖고 오니까 신발도 굉장히 세고 영도 굉장히 맑아요 아이가 그랬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보증을 하시고서 제가 어 요 애기씨 무현화 시당이에요 많이 연락주세요 아시겠죠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에는 느낌이 왔어 뭐가 또 느낌이 와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 것 같아 지금 배신만 몇 번 당했지 아 십만 번 당했지만 이제 얘가 배신을 안 하는 자손으로 첫 번째가 되는 거야 어 계속 내가 치매가 왔나 건망증이 왔나 자꾸 어 어떻게 그럼 구독자 분들 사랑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요새 이미지 좋잖아 본인이 먼저 소개 좀 해보세요 아 좋았어 자기소개 어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무현화 시당에 뭐라고 하지 그렇게 신엄마한테 반말하고 그러면은 안되고 무현화 시당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다시 아니 편집 되죠 안돼 우리 브레이크 없어 맞고 아냐 우리는 불렁니다 안녕하세요 무현화 시당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시는 거에요 지금 아니 사투리를 써야지 아니 다시 하세요 사투리를 똑바로 진지하게 얼굴이 빠지 얼굴이 빠지 괜찮아 안녕하세요 무현화 시당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사투리 안 쓰면 네 사투리를 사투리를 써야지 니가 사투리쟁이잖아 사투리를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어요 지금 지금 쓰고 있냐 아니 아니 지금 까먹었어요 다시 계속 하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무현화 시당입니다 맞나요? 화이트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 이제 1년 되셨어요 1년? 네 이제 1년 됐어요 어 좀 어때요 이제 신행위를 가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새순무잖아요 지금 네 새순 맞지 솔로 내리니까 네 어떤 게 힘들어요? 최고 힘든 게 뭐가 힘들어? 최고 힘든 거요? 다 힘들긴 한데 아직은 애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힘들고 상담을 해주는 입장인데 이제 제가 힘들 때는 조금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조금 힘든 거 같아요 1년 된 애동 애기씨들 빡세 애들이 그러니까 신혜부모 떠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좀 참고 살아라 이 시발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알겠니? 하하하하 감정도 하지마 감정도 아주 아니 근데 봐라 요새는 있잖아 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? 어 신엄마 집에 살면서 버섯 빨고 어 지랄 어 삼시세끼 엄마 밥 해먹이고 그러면서도 어 굿 한 자리 배울까 말간데 무슨 이것들은 씨만 뭐 집에 오라고 그랬다고 집 나가고 기어나가고 어 염병관련들이 뭐가 다 이유야? 어? 그럼 내가 상전으로 모셔야지 돼? 어 지들이 더 상전이야 아니 빨리 끌어 끌어